자, 오늘의 게임, 피슬리 페인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화가. 아, 이건가? 아, 이... 잠깐만! 검검 잠깐만요. 안 돼! 얘들아, 여기 아니야! 심상치 않아! 아니, 야한 게 대놓고 있는데? 아, 내 자리 바로 앞에! 야한 거 있어요. 야한 거 있어요. 일단 캠프. 캠프라는... 나 잘 그릴 수 있어. 이게 뭐냐면, 나무예요. 그리고 이건 물. 조금 약간 그럴싸하지 않아? 아, 김치라니! 이게 어딜 봐서 김치예요! 딱 봐도 그냥 캠프파이어예요? 그거구만. 페인트해서? 음! 다음을 표현했어요, 이거. 별. 아, 아, 잠깐만! 30초 남았어! 잠깐만, 선생님! 저 조금만 시간! 주세요! 야, 3분 너무... 너무 빡던데? 시간... 시간이... 시간... 잠깐만! 안 돼, 색깔이! 아... 징! 오, 이 사람 잘 그렸다! 아, 이거 뭐야? 양아지랑 럭키야? 유니샘이 울고 있는 거야? 아, 이거 마시멜로 잘 표현했다. 아, 네 게임 무서워. 네 카판에. 이거 뭐야? 아니, 이 사람이 진짜 네 카판에 사람이네. 초보자.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뻔뻔함. 천사 테마로 이번 한 번 가볼게요. 천사... 천사라. 그냥 넙히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오, 옆에 사람들 잘 그려! 뭐 좀 한 번 염탐하러 갈까? 아, 근데 야장이 날까봐 무서워요. 아, 이거 못 다니겠네. 고개, 고개 내리면서 다녀. 야! 그림 그리라고! 도전 골든벨이 아니에요! 와, 이 사람 진짜 잘 그린다! 오... 나도 칠 수 없지. 어허, 염탐 안 돼요! 남의 장 사는데 와가지고 막 어? 염탐이나... 안 돼! 안 돼! 잠깐만! 3집 좀 실화냐! 잠깐만! 와, 잠깐만 나 뭐 붙어야 되지? 링! 천사 링을! 아, 됐다. 이 정도면 뭐... 난 모르겠다! 아, 왜 여기 나 그리다가 말았어. 아, 저기요. 죄송한데 여긴 도전 골든벨이 아니에요. 그림을 그리라니까. 와, 진짜 금손! 완전 잘 그렸어. 나, 나 이거. 나 이거 줄래. 이거 너무 잘 그리셨다. 와! 대리점 저자? 차? 기계? 어, 포켓몬 거? 이거 못 참지! 나는 럭키 그릴래. 럭키 못 참지. 아, 벌써 럭키야. 똥도 안 입어. 어, 벌써 럭키! 일단 럭키 몸체 만들었고. 잘 그렸다. 벌써. 그건데 딱 그 뭐지? 오박사님? 이번에 포켓몬은 뭘까요? 비비가초! 하는 거 뭔지 알아요? 딱 그림자 짓는 모습인데? 여기서 TMI. 럭키는 진짜 포켓몬 럭키에서 나왔다. 진짜다. 이제 눈을 그려줄 거예요. 약간 댕쩡해야 돼.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? 어, 이건 좀 귀여운데? 아, 이거지. 저기요. 저는 포켓몬이 아니에요. 골탱이 없네. 아니, 나를 왜 가두는 거야? 됐다. 럭키. 이거 잘 그렸죠? 럭키 솔직히 잘 그렸지? 피카츄 표정이 왜 저래? 아, 피카츄 왜 이래요? 아니, 피카츄 싫어하냐, 저거. 비행. 사는 사람. 아, 너무 싫어! 아, 그 겸이야! 이거는 진짜 싫은 조제인데요? 여기서 TMI. 럭키는 갈팽이라 엄청 무서워한다. 필요한 거? 이거 조금 궁금한데. 이거 럭키라는 주제 넣지 말고 진짜 본인들한테 필요한 거 그려주세요. 이거 재밌을 것 같아. 럭키한테 필요한 게 뭘까? 여러분! 럭키한테 필요한 게 뭔 거 같아요? 러버? 뗏걸룩. 아, 맞네. 럭키한테 고양이가 없네. 남편. 돈. 전 이거 마지막에 적겠습니다, 그러면. 생각이 났어요. 이 사람은 후원할 생각만 하네. 왜? 이건 뭐지? 실화냐? 코인을 왜 해? 비트코인 노란색이야. 이건 뭐야? 혹시 집에 팬티가 없으신가요? 뭐죠? 아, 왜? 왜 지워! 아, 미안해. 뭐라고 안 할게. 아니, 맘대로 그리세요. 아니야, 눈치 준 거 아니야. 그냥 물어봤는 거야. 아이, 미안하네, 거참. 사토를 그리고 있어!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데. 약간 조금 이상한가? 미쳤네. 진짜 잘 그렸다. 여기서 불편해요. 훈수 조금 해도 됩니까? 사토로는 눈이 파란색이거든요. 조금 불편하거든요. 아, 나 36초네? 아, 잠깐만요. 10초 남길 때 적도록 하겠습니다. 스윗했다. 야, 한 표도 안 주는 거 실화냐. 후림. 자유주제? 나는 뭐랄까? 난 솔직히 사토로만 그리고 싶어. 누구 그리는지 맞춰보세요. 약간 이분 둘리상이야. 약간 사람이에요, 저는.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? 아니, 내가 그리면서도 웃기네. 웃으면 안 되는데. 어, 벌써 알아보네? 어떻게 알아봤지? 맞아요. 정답은 일론 머스크 씨예요. 약간 조금 웃고 있으셔야 돼. 핵심. 화성으로 가는 빡상꽃이. 잘했지 않나요? 이 정도면? 모르는 게 빨간색이라고? 아, 그래? 이렇게 하자. 약간 현실감 있잖아. 오케이! 완성! 들어가요! 와, 이거 잘 그렸다. 와, 스타듀 밸리 같은데? 와, 이거 진짜 잘 그렸다. 아, 일론 머스크. 아, 일론 머스크 진짜 웃기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성 갈 거니까. 아이, 고생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딱 갈게요. 고생하셨어요. 알아요. 감사합니다.